고마워 섞어볼게요 손처리에게 따라주면 돼 이거 그냥 동그랗게 따를게요 생각봐 325일 안 깨있어요 왜그래 항상 안 깨있는데 안가 이 새끼야 돈 잃으니까 막 욕하네 자 건배 황길이 형이 막걸리 사줬어 오빠 오빠 콜라 건배 첫잔 자보야 오빠한테 보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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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잠깐만 얼굴이 이상하잖아요 얼굴이 이상하잖아요 그 먹방이 안 먹는다니 뭐했지 뭐래요 아 술만 먹고 왔다 술만 먹고 왔다 술만 먹고 왔다 저게 쏘는 거야 고마워 저는 못 먹는다 형 2만원 2만원 선물 2만원 선물 났어야지